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웬만하면 이런 특정인을 거론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댓글이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아마 요즘에 조갑재 씨가 다시 부정선거가 없다. 그리고 부정선거를 떠드는 부정선거 음모론자인 공병호는 사기꾼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가만히 있기가 좀 그래서 어제도 방송을 내보냈습니다마는 제가 이제 오늘 거론하고 싶은 것은 조갑재 씨가 1945년생입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공병호는 1960년생입니다. 조갑재 씨는 기본적으로 언론인으로서 명성을 많이 날렸고 저는 20대 학위를 마치고 저는 경제학을 했고 경제학 가운데서도 수량 분석을 주로 여러분들 담당하는 그런 경제학을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연구자로서 작가로서 강연자로서 그다음에 유튜브가 활성되면서 유튜브를 했지만 원래 다른 유튜브처럼 유튜브 출신은 아닙니다. 저는 원래 작가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평이 아마 다른 유튜브들하고 상당히 좀 차이가 날 겁니다. 그리고 현재 공병호 tv는 어마어마한 탄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평균적인 송출량의 한 10분의 1 정도를 이렇게 송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널이 거의 바닥 수준입니다. 바닥 수준이지만 제 자신이 그런 부분에 크게 연연해하지 않기 때문에 방송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보시죠. 조갑재 씨는 왜 필사적으로 부정선거를 은폐하려고 하는가 왜 여러분들 총대를 메고 부정선거 은폐론자의 선두주자로 부상했는가 이 문제를 제가 한 번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은 뭔가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 때는 그게 특별한 사연이 있게 마련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 사연과 이유는 대부분 행동하는 주체가 숨기고 싶은 일이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참 알기가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조갑재가 왜 저렇게 필사적으로 부정선거를 은폐하는데 그렇게 광분하는 것일까 저 양반이 지금 연대가 80대 가까이 됐는데 무슨 사연이 있기에 무슨 이유가 있기에 저렇게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그냥 전부 없다고 입 닥치고 처음부터 그렇게 부정하는가 그런데 이와 같은 사례는 조갑재 씨가 박원순 전 시장의 아들과 관련된 그런 신체상의 특정 부위와 관련된 그런 사안에 대해서도 본인이 메디칼 닥트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의료 분야가 전문가 아닙니다. 불구하고 처음부터 닥치고 뭐죠 박원순 씨의 아들을 두둔하는 그런 입장이었고 광주광역시의 5.18 여러분들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도 본인이 직접 현장에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마치 현장에 있었던 사람보다 더 확신을 가지고 한쪽을 두둔하는 얼마든지 논쟁이 가능하고 그리고 연구 주제로 그렇게 다루져야 될 분야에 대해서 본인이 그냥 의사들보다 더 신념과 확신에 들어가지고 조갑재 씨가 부정선거를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신문기자 이름 걸 쓰는 수준 정도로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4.15 총선이 끝나자마자 정규제가 짝짝꿍이 돼서 부정선거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 나는 부끄러워서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 연구자 입장에서는 확신이 밝혀지지 않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항상 가설 수준의 가설 검증을 한다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상하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저분이 저렇게 행동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특별한 이익이 있거나 특별한 사연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조갑재는 왜 부정선거 은폐 필사적인가 미스테리가 아니고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사람은 남지 않으면 맹렬하게 활동을 대부분 잘 안 합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이런 지사적 사람 지사적 인간이나 이념적 인간들이 있어 가지고 크게 이득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념을 위해서 몸을 불사는 사람이 있지만 그건 아주 소수이죠. 대다수 사람들은 인간은 동기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익이 되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지 그냥 막 움직이지 않죠. 인간은 자기에게 남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습니다. 간혹 지사적인 인간이 덜어있지만 그 경우는 가뭄에 콩나귀처럼 그렇게 드문 경우죠. 그리고 인간은 여러분 보시죠. 한없이 선해질 수도 있지만 한없이 악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익이 되면 양심이고 뭐고 이런 다 팔아치우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해서 극단적인 여러분들 악을 치를 수 있는 것이 그게 인간입니다. 지금 근래에 여러분들 아랍의 봄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도 여러분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독재 국가들을 보게 되면 정치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이 자국민을 뭐죠. 자국민이 그냥 죽든 살든 간겠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의 일당과 자기 가족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으면 별짓을 다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동기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익이 되기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이익이 안 되는데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조갑제 시의 이익이 뭐냐 이야기죠. 공병호의 이익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병호는 채널이 정체가 된 지 한 2년 정도가 됐고 평균 송출량의 10분의 1 정도를 줄였고 그걸 줄이는 방법은 추천 동영상을 완전히 배제를 해 가지고 이 알고리즘을 따르게 되면 유튜브 같은 경우 추천 동영상이 80% 검색 같은 것이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추천 동영상을 80%를 빼버리게 되면 그러면 10분의 2 정도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 방식으로 통제하고 그다음에 뭐죠 한 달에 한 1200명 정도의 구독자 수를 계속 이렇게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실방송에서 이런 일정 부분을 사람들이 보게 되면 그 다음부터 뭐죠 뭔가 이렇게 실링을 주는 것 같습니다. 더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그렇게 해서 이 방송이 확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온 지가 꽤 된 겁니다. 꽤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병호는 선거 부정을 부러진 데 가지고 여러분들 이익이 없습니다. 손해를 막대한 손해를 본 겁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손해를 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병호가 사기꾼이 아닌 것은 공병호가 사기를 치려면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공병호는 이득이 없고 엄청난 손해를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병호가 사기꾼이라는 조갑제의 주장은 옳지 않은 주장인 겁니다. 나는 이익을 본 게 없기 때문에. 수입은 평소 시기에 20분의 1 정도로 줄었기 때문에 광고 수입은 20분의 1로 줄었기 때문에 저는 이익을 본 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받고 뭘 일을 할 만한 사람처럼 안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받고 할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소신이 명확하기 때문에 대선 이전에 윤석열 후보를 공병호 tv에서 한번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오빠를 받았을 때도 당연히 돈을 주죠. 그러나 노했습니다. 내가 그 양반이 그렇게 신뢰가 안 가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이런 조갑제 씨가 본인이 힘이 딸리니까 언론 후배들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너희가 공병호를 좀 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봅니다. 엊그제도 문가십시가 공병호를 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깔 수 있는 것은 내가 돈을 먹은 것이 없기 때문에 미래한국당의 공천위원 그때 돈 먹은 게 아니잖아요. 그때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가지고 모든 것을 점수화해서 다 발표했지만 결국은 뭐죠 황교안 측이 원하는 사람들을 안 뽑아줬기 때문에 그냥 뒤집어 엎은 거지 않습니까 뒤집어 엎는 과정에서 어떻게 썼습니까 그 사람들이 언론을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온갖 여러분이 거짓 정보를 유포해 가지고 그냥 넘겼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수준이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때 황교안 씨는 직접 나섰던 건 아닌 거고 그러나 책임이 있는 거죠. 누가 나섰습니까 지금 부산시장에는 박형준이 나섰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선거가 끝났을 때 아마 지금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가운데 돈 준 사람 많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한 분이 저한테 직접 제보를 했기 때문에 돈 얼마 주면 그냥 비례대표 리스트에 그냥 올리고 그렇지 않으면 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국힘당 관계자가 찾아가지고. 나는 이거 먹은 적 없습니다. 이걸 먹었으면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가 없었죠. 미래한국당 공천권을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 박형준 부산시장 여러분들 광역시 시장이 뒤없는 데 결정적인 기회를 했지 않아서 그 친구가 어떤 친구입니까 본인이 뭐죠 4.15 총선의 공동선대위원장 하면서 자기를 비례대표에 이어달라고 여러분들 한성교 당대표한테 연락해서 여러 번 압력을 가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비교적 한국의 다른 남자들에 비해가지고 이익을 가지고 여러분 거래를 하는 분야에 종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받거나 이렇게 지저분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 그 사람들이 이런 깔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미래한국당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그거는 제가 잘못한 게 아니고 그 친구들이 그냥 뒤집은 거죠. 자기 사람 신기위해가지고 그 동네가 그런 판입니다. 개판입니다. 한마디로. 자 여러분들 남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내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공병원은 돈을 받은 적도 없고 공병원은 부정선거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손해를 받고 채널 자체가 거의 뭡니까 바닥 수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나는 뭐 이익이 된 게 없다. 그럼 조갑제는 무슨 이익이 있었냐 이야기하죠. 조갑제는 순수하게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조갑제가 어떤 이익이 있으니까 뭐죠 닥치고 부정선거 없었다고 주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준석이는 닥치고 부정선거 주장하는 것은 뭔가 뭐죠 선관위에 잘 보여야 될 필요가 있는 모양이 이준석이도 계속 정치를 해야 되니까 하태경이도 정치를 해야 되는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 사람들은 옳은 일은 아니지만 이준석과 하태경은 정치를 계속해야 되는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선관위 부정선거를 그리고 여러분 4.15 총선의 부정선거에 입을 다물었다는 사람 출시했지 않습니까 김진체도 출시했고 다 입 다물었다는 사람 출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갑제는 무슨 이익이 있었냐 이야기죠 이익이 없는데 그 양반이 무슨 뭐 지금 그 나이에 지사가 돼가지고 뭐죠 국가와 민족을 위해 가지고 부정선거 없었다고 외치겠습니까 보수 통합을 위해서 그렇게 외치면 난 그렇게 안 믿습니다. 왜 보시게 되면 이 석종대라는 분이 오랜 기간 동안 저희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대로 오랜 기간 동안 선거 부정을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해 오신 분이고 이분은 아마 이제 돌아가신 분이지만 정미용 여러분 아나운서로 기억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지금 페이스북에 방문해 보니까 석종대 부정선거 국민감시단 단장께서 한 단톡방에 올린 글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석종대님이 카톡방에 올린 글입니다. 제가 조갑제의 이야기가 나와서 올립니다. 어제 저 방송을 보고 석종대 단장께서 글을 올린 겁니다. 조갑제는 2003년 2월까지 월간조선 편집장 겸 사장이었습니다. 월간조선 2003년 2월호에 우종창 기자가 16대 대선 노무현 개표 조작 부정당순 부정선거 추적기사 제목은 재건표 부른 전자개표 조작수 6페이지의 짜리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다음 달인 2003년 3월 주주총회에서 조갑제는 사장직에서 물러납니다. 이후 어느 날부터 조갑제는 부정선거가 없다는 강연을 하러 다녔습니다. 부정선거 세력인 누구누구에게 뭐뭐 되었을 것입니다. 월간조선 2003년 2월호 추적기사 재건표 부른 전자개표 조작술 이런 기사가 나왔네요. 우종창 기자가 글을 참 잘 쓰시는 분이죠. 이런 사건이 있었는 제가 몰랐습니다. 이렇게 석종대 씨는 저희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랜 시간 선거 부정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한성천 씨나 이런 분과 함께 긴 역사를 아는 거죠. 이후 어느 날부터 조갑제는 부정선거가 없다는 강연을 하러 다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현장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확실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은 뭐가 남을 때 행동하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적극적이고 열성적으로 어떤 행위를 할 때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행동하는 겁니다. 그 이상 이하도 없는 겁니다. 그럼 공병원은 왜 행동하냐 저는 손해가 막대합니다. 저는 부정선거 문제를 다루면서 대형 유튜브 채널에 여러분들 올라서는 것을 완전히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웬만한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파 유튜브들 여러분 크게 나무랄 수 없는 것이 옳은 일은 아니지만 그 양반들이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루는 순간에 광고 사입을 극감하고 그다음에 추천 동영상에서 다 열애가 되기 때문에 나설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그냥 운명적으로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다 키운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을 정리한 겁니다. 내가 대형 유튜브가 돼 가지고 수십만 수백만 정도 여러분들 그런 클릭을 자랑하면 좋겠지만 그거 안 되면 또 뭡니까?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유튜브 문을 닫으면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냐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제 콘텐츠가 천명이 천명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도 계속 하는 겁니다. 왜? 남자가 한 평생을 살라 가는데 자기가 낳아서 자란 이런 나라가 선거 부정의 점층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다들 입을 다무니까 젊은 사람들은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고 치자 그러면 나라도 그냥 계속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조갑제시는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회적으로 큰 이슈인 박원순 씨의 아들 되는 박주선 씨 사건이나 5.18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뭡니까? 본인이 현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그 전문가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뭡니까? 완전히 한쪽에 서서 그렇게 뭐죠? 프로포겐다처럼 행동하느냐 그게 신기하다는 겁니다. 세월이 가면 밝혀지겠죠. 어제 조갑제가 부정선거가 없었으니까 공병원은 보수 분열에 나서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하도 맑았다는 소리니까 부정선거가 있었는데 없었다는 것도 맑았지 않고 보수 분열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선거 부정으로 보수가 괴멸되고 국민들이 뭡니까 노예가 되게 생기는데 그건 당신 눈에 안 보이나 그렇게 되는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여러분들 지금 조갑제 씨는 부정선거 문제에 대한 고정 댓글을 달게 되면 다 쥐어리기 때문에 다 차단시키기 때문에 제 방송에 여러분들 사람들이 남긴 글을 보니까 이런 겁니다. 좀 감정적인 글은 다 빼고 금수님께서 과학과 수치와 통계는 거짓이 없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통계와 수치가 과학적으로 거짓이 아니라는 증거를 대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갑제나 정규제는 일체의 이런 증거를 제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거 부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선거 부정 문제를 진지하게 진실되게 규명하기 위해서 파고든 그런 시간들이 별로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되는 그런 걸 제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더 치명적인 것은 2020년 4월 15일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것이 아니고 2017년 대선부터 10월 11일 강서부총장 보궐선까지 8번을 조작을 했기 때문에 그 일관된 조작 방법들이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갑제나 정규제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다 밝혀졌기 때문에 이 한 분은 참 어처구니 없는 분입니다. 모든 자연수에는 통계적 분석이 가능한데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표를 비교하여 분석하면 99%가 부정선거임을 증명되는데 이런 사람이 있으니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통계 분석을 아는 교수나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물러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 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뭘 인지하게 된 건가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조작된 것이고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부정선거의 증거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지한 겁니다. 정확하게.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이 80줄에 가까운 조갑제라는 사람이 4.15 총선 이후부터 입을 닥치고 부정선거가 없다고 부정선거를 규명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여러분들 비냥냥거리고 비난하는 것은 결국은 뭐죠 선거 부정세력들과 이런 야합이 됐다고 의심을 사람들이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80대에 가까이 된 사람이 무슨 이런 젊은 청년처럼 무슨 열정이 있어가 선관이 대변인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간에 세월이 감히 때가 묻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젊은 날은 젊은 날은 순수함 거차체를 위해서 목숨도 이름도 던질 수가 있지만 나이가 들어가서 어떤 행위를 열정적으로 한다는 것은 뭐가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피로 이상의 액션이 과한 것을 보니 그들만의 모종의 짬짬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이분도 추측입니다. 보통의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고를 지닌 사람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되니까 뭔가 사연이 있으니까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뭐죠 부정선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무슨 사연이 있으니까 부정선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침묵하는 겁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동기가 있는 거죠 이유가. 이게 여러분들 방송을 보시고 남긴 분들 의견입니다. 조갑재 씨는 왜 부정선거 이야기만 나오면 거품을 물고 그러는지 박원순 씨의 아들 박주신 의로 부정 병력 사건도 그리 아니라고 난리를 치더니 결국 박주신이 또 검사 안 하고 해외를 도망갔지 않습니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조갑재 씨하고 여러분 같은 여러분들 조직에서 근무했던 한 5, 6년 정도 연장자 되시는 분을 만나서 이야기 가운데 조갑재 씨 이야기가 나왔어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자기가 직접 보좌한 것을 어떻게 그렇게 확신 있게 총대를 메고 다니는 도저히 자기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84명이라 여러분 찬성을 한 겁니다. 부정선거를 받아들이면 그동안 자신의 주장에 엉트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니까 그게 두려운 사람들입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부정선거 데이터와 증거들이 산더미 같은데 어찌 있도록 고집과 몽리만 부리고 있을까 대체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이렇게 그냥 고집이면 참 좋은데 그냥 고집이면 이렇게 집요하게 먼저 선거 부정을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일이 가능할까 그게 여러분들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어떤 자는 결정적인 사태에 스탠스를 이상하게 취하는데 그의 정체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물리적이고 과학적 증거가 보이지 않습니까 누구를 옹호하고 있는지 곧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오늘 특정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상쾌한 일은 아니죠. 그러나 그 특정인이 허위 정보를 유포하거나 이렇게 하면 분명히 여러분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제 문가십 씨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조갑재 씨가 여러분 언론인 후배들한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내 힘이 붙이니까 너희가 좀 까라. 그래서 어떤 분은 아예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건 조갑재 씨의 주문에 따라서 하는 방송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폐거리를 지어 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나는 그런 거 나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주의자입니다. 폐거리 짓고 있는 건 아주 딱 질색입니다. 문갑재 씨가 뭘 주장했는지 모르겠는데 미래한국당 공천위원회 그런 거 이야기했겠죠. 그 이야기는 다시 한 번 제가 분명히 이야기 드립니다. 첫째 공병원은 여러분들 미래한국당 공천위원회 자칭회가 간 게 아니고 한성주와 세 번 네 번 여러분들과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문재인 정권의 독주를 막아야 된다는 순수한 마음에 들어간 것이다. 두 번째 공병원은 공천관리위원장 하며 돈 받은 게 없다. 세 번째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가지고 모든 여러분들 아마 그 당시 6명 내지 7명 정도의 공천관리위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 다 점수를 매기게 해 가지고 점수를 합차로 해 가지고 1차 컷오프 2차 컷오프 3차 컷오프 해가 여러분들 당선자를 결정한 거다. 넷째 그것을 뒤집은 데 가장 결정적인 인물은 박형준 씨 부산광역시 시장이 했고 그 없는 데는 두 가지입니다. 황교안 측의 사람을 뽑아주지 않은 거 하고 그다음에 그 박형준 씨의 사감이 크게 작용한 거죠. 박형준 씨가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뒤로는 뭘 했는가 하니까 한승교 씨를 만나 가지고 자기를 비례대표에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를 뽑아달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 번 이야기라 그걸 들어주지 않았고 저도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한 두 번 정도 전화를 받았고 뽑아주라고. 그러나 이런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동선대위원장하는 사람을 비례대표를 어떻게 뽑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게 됐던 모양이죠. 그래서 부추겨 가지고 다 엎은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언론을 통해서 사람을 매도하기 위해서 무슨 어마어마한 이런 거짓 정보를 다 유파하고 그걸 유튜브 방송들이 딱 이름들 해 가지고 제가 매장될 뻔했지 않습니까. 나는 그때 대한민국 사회라는 것은 정치판이 이렇게 지저분하구나 알고는 안 했겠죠. 다시 알으면 안 하겠지만 그때는 순수한 마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나이가 한 60, 59이죠. 그때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굴리는 게 없습니다. 돈 받았으면 이게 방송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벌써 날아갔죠. 그리고 여러분들 거기에서 제가 공천관리비원에서 임명한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살아남았는데 몇 사람만 함께 접촉을 해 가지고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찾아와 가지고 뭐죠. 당신 매덕 주면 그냥 리스트에 올려놓겠으니 매덕 줄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면 다른 사람도 돈 받았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란 이야기죠.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잠자는 사람은 갈 데가 아니지만 그래도 2020년 4.15 총선 때는 참 위급했지 않습니까. 문 정권의 독주가 거의 눈을 보듯이 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갑시 씨가 내를 두고 뭐라고 뭐라고 문갑시 씨도 아마 내하고 동갑일 거고. 바로 상사가 월간 조선에 있을 때 아마 조갑제 씨였을 겁니다. 그래도 공병으로 까면 안 되죠. 참 내가 고군분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못하니까 당신이라도 그렇게 해 주니까 고맙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그걸 가지고 뭐 어떻게 이렇게 속이 좁는지 그렇게 분쟁적인지 그렇게 파당적인지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뭐 당신이 참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힘을 모아서 해야 될 일을 그렇게 해 주니까 참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웬만한 건 넘어가고 이렇게 하지. 그걸 또 뭐 부탁을 받았다고 해 가지고 뭐죠. 공병으로 까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뭘 뭐 공직에 가 가지고 무슨 뭐 이익을 구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다섯 번째 조작범들의 꼼수입니다. 여러분들 이 뭐죠. 선거 부정하면 마지막에는 뭘 건드려야 되는 거 아니까 숫자를 조작을 해야 됩니다.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그리고 특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후보가 받는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을 해야 됩니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지 않는 부정선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발표하는 한 부정선거는 밝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이 처벌받고 처벌받지 않는 문제는 떠나서라도 발표하면 그냥 발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이게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 여러분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차이집 그래프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윤석열과 이재명의 차이집은 이재명은 전부 뭡니까 관외사전투표를 포함해서 플러스입니다. 차이집이 무슨 이야기인 거 아니까 사전투표 득표에서 쑤셔넣어 준 겁니다. 윤석열은 다 마이너스 값입니다. 차이집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그냥 3구 대통령선거에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은 2020년 3구 대통령선거의 결과를 보시지만 이런 선거가 2017년 대선부터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처럼 거의 비슷하게 이것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선거에 관한 완전히 망한 상태라는 것이 여덟 번째 부정선거가 자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고칠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거를 그냥 투표자들은 투표에 가서 덜러리를 쓰고 선거결과는 남조선선거관리위원회가 다 이렇게 사전투표를 여러분들 윤석열한테 뽑아가지고 여러분들 이재명한테 더해가지고 이렇게 선거결과를 만든 겁니다. 그 결과를 여러분들 모두 다 여러분들 밝힌 책이 도독놈들 2권하고 3권인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패턴은 모든 여러분들 지난 8번의 공직선거에서 다 여러분 관찰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2아 전문가가 전국의 대통령 선거 선거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여러분 밝혀낸 것이 뭔고 하니까 이 테이블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테이블이 뭐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전국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윤석열이 이재명하고 이런 격차가 24만 7077표가 났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제2아 전문가가 조작에 사용된 규칙을 다 전국에 찾아내가 여러분 계산을 해보니까 264만 표 차이가 난 겁니다. 몇 표를 조작했는가 하니까 239만 6천 표 정도를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3구 대통령 선거 결과인 겁니다. 서울에서 70만 표를 조작을 하고 부산에서 16만 표를 조작하고 경기도에서 56만 표를 조작한 겁니다. 경기도에서는 이재명와 함께 사전투표 득표소를 얼마나 쑤셔놨던지 경기도에서 이재명이 사전투표에서 선관위가 사전투표를 조작을 만회해가지고 이재명이 46만 표로 승리한 겁니다. 경기도에서. 240만 표 정도로 조작을 한 걸로 추정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작업은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작업입니다. 전국의 모든 선거구를 다 이런들 조작을 몇 퍼센트인지 찾아내가지고 역순으로 계산한 것이 264만 표 차이가 난 것이 3구 대통령 선거입니다. 이걸 다르게 보시게 되면 받은 표입니다. 이게 사전투표 득표수를 전국에서 그러니까 선관위 발표는 이재명이 사전투표에 122만 표 이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로 구해보니까 윤석열이 116만 표를 이긴 겁니다. 조작을 얼마만큼 했는가 239만 표 이상을 한 겁니다. 이게 사전투표를 이재명이 122만 표 정도 이겼다는 겁니다. 표를 훌쩍 넣어줬으니까. 이런 것이 다 선거구마다 조사를 하면 이런 그래프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 이야기를 왜 꺼냈느냐.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제야에 계시는 k님이 작업을 하나 해가지고 3구 대통령 선거를 제야 전문가하고 완전히 다른 관점에 접근해가 여러분들 보여준 분석 자료가 너무나 여러분들 흥미롭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소개하는 겁니다. 결론은 뭔가 하니까 조작을 하면 발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득표수라는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 발각되지 않고서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분석은 누가 한 건가 하니까 이런 분석 작업은 제야 전문가가 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제공되는 이 자료는 제야 k님이 여러분들 분석해서 보내준 겁니다. 여러분 보시죠. 이 조작범들이 선거를 조작하게 되면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확연하게 여러분들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위에 보시게 되면 2022년 또 3구 대통령 선거 섬세한 조작의 실패. 하지만 조작의 흔적은 남는다.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을 회피하기 위한 교묘한 조작과 평균의 함정을 노린 세밀한 프로그램 조작.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이 이 조작 규모가 제야 전문가는 완전히 다른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240만 표 정도를 추적했는데 여기는 247,090 이게 24만 표가 아니고 247만 980 표 정도로 추정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이게 한 번 보시죠. 이게 좀 확대로 해 가지고 보시는데 여러분 이 지역별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차이값이 다 다릅니다. 이게 차이값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입니다. 서울특별시 이재명 플러스 1.9 국힘당 마이너스 2.5 부산광역시 플러스 0.2 국힘당 마이너스 0.9 그런데 여러분 보시죠. 쫙 계산을 해 가지고 쫙 계산한 다음에 평균값을 딱 구하게 되면 있죠. 보시기 바랍니다. 이 통계라는 것이 이렇게 겁난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 거 아니까 윤석열이 사전투표 투표자수 기준으로 9.1%를 훔쳐 가지고 정확하게 뭡니까 더불당 이재명에게 9.1%를 더해 준 겁니다. 플러스 9.1 마이너스 9.1이 전체 합계치를 구하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들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각 여러분들 광역시별로 이렇게 차이를 조금씩 다 낸 겁니다.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도록. 그런데 평균값을 구해보니까 마이너스 9.1 플러스 9.1. 정확하게 여러분들 그대로 사전투표자수의 9.1%를 훔쳐 가지고 9.1%를 더해 준 겁니다. 18.2%를 조작한 겁니다. 이게 평균값이 그대로 이름들 딱 포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또 차이값을 보시기 바랍니다. 관외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도 여러분들 이 우편투표죠. 우편투표도 정확하게 뭡니까 이 전체 합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플러스 7.0 마이너스 7.0입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이 조작을 해놓으니까 여러분 착하게 뭐죠 훔친 것만큼 더해 준 게 나오는 겁니다. 도둑질한 것만큼 더해 준 게 그대로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다음 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외국민투표 빼기 당일투표 차이. 이 차이캡입니다. 플러스 16.9 이재명 윤석열 마이너스 16.9 빼도 박도 못하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도둑질한 것만큼 그대로 더해 준 겁니다. 거소 선상 당일투표 놀라울 정도입니다. 마이너스 3.7 플러스 3.7.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체 합계가 마이너스 36.6 플러스 36.6 마이너스 36.6 그대로 이렇게 일치하는 겁니다. 도둑질하고는 못 사는 겁니다. 선관위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더라도 뭐라고 할 이야기가 없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냥 대통령도 침묵하고 법무부 장관도 침묵해 가지고 그냥 조용히 그냥 넘어가는 길이 상수고 공병호 박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들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게 뭐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섬세하게 조작을 어땠는지 이러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키가 차지 않습니까. 들키지 않기 위해 가지고 시도별 17개 시도별로는 다 이렇게 하면 조금씩 차이를 낸 겁니다. 차이값을 서울특별시 부산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값이 좀 내겠는데 딱 전체 합계를 구해보면 뭡니까. 마이너스 9.1 플러스 9.1 마이너스 7.0 플러스 7.0 마이너스 16.9 플러스 16.9 마이너스 3.7 플러스 3.7 플러스 36.6 마이너스 36.6 플러스 36.6 뭐 이야기입니까. 조작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조작 이전까지 7번은 동일한 방법으로 상대방의 사전특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도덕질하는 조작값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훔치는 표수하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더해주는 표수가 착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에 제약회의 님이 제공한 자료는 사전특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수도 훔친 것하고 더해준 게 착하게 일치하고 관외 사전특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도 훔친 것하고 더해준 게 착하게 일치하고 제외국민투표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도 차익값이 훔친 것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훔친 것하고 좀 도덕질한 것하고 대해준 게 정확하게 일치하고 거소선상특표 여러분들 득표율하고 당일 투표 득표율도 훔친 것하고 대해준 게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조선 선관위 사람들이 나름대로 뭐죠 계속해서 제약 전문가 공병호 tv가 소위 상대방의 사전특표 득표율을 도덕질하는 방식 이 조작값 방식을 계속 여러분 전국에 이름 다 알리고 책을 여러분 내고 하니까 이 친구들이 부담이 돼 가지고 이 조작값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다 조금씩 바꾸는 겁니다. 바꿔가지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런데 합교를 딱 구해보니까 마이너스 9.1 플러스 9.1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하늘 아래 하늘에 표가 떨어질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 방법이 완전히 공개가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본인들이 좀 당황했겠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7번의 공직선거에 사용됐던 상대방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훔치는 도덕질하는 조작값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그대로 조작값이 포착이 될 테니까 꼼수로 여러분들 만들어낸 것이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 변조를 통해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고 거기서 실제 사전투표율과 조작된 사전투표 사이에 각격차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7.5% 사전투표율 뻥튀기 3만 7,453표의 여러분들 가짜 사전투표율 확보 전부 더블당 후보 환경에 밀어주기 그 방법을 도입해 가지고 압승을 했지 않습니까 2024년 총선에서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했던 사전투표율 뻥튀기 방식을 그대로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압승을 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그대로 다 밝혀진 겁니다. 오늘 이 방송 자리를 빌려서 제약회의님에게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넘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완전히 또 다른 각도에서 보니까 이 친구들이 진짜 머리를 많이 썼구나. 대수의 법칙을 회피하기 위해서 교묘한 조작과 평균의 함축을 노린 세밀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방법은 어쨌든 이런 노력에 대해서 행동이 앞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행동의 모든 기반이라는 것은 사실을 밝히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께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불당의 침묵을 깨다 2020년도 4.15 총선에 부정선거가 발생하고 나서 이 부정선거가 선거 사기를 기획한 자들이 예상과 달리 그런 자신들이 남긴 결정적인 그런 부정선거의 증거물인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조작된 후보별 덕표수가 고스란히 공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거 사기가 덜미를 잡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위 선거 사기를 주도한 정치 세력인 더불당이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모든 더불당의 구성원들이 침묵하는 겁니다. 아주 철두천명에 침묵해서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넘기는 것이 더불당의 묵시적 당론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 젊은 초선의원이 이 금기를 깨뜨린 겁니다. 아마도 내가 볼 때는 지도부하고 상의가 없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불당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떻든 어떤 예결위든 아니면 행정안전위원회든 간에 사전투표 사전투표 조작 부정선거 이런 단어는 아예 더불당 여러분들의 몸을 담고 있는 국회의원들이면 입에 담지 말아야 될 건 금기어고 심지어는 부정성으로 가장 여러분들 큰 피해를 입은 집단 가운데 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사전투표 부정선거 선거부정 이런 단어는 일체 입에 올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더불당 내에서 이소영 의왕과천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아주 젊은 의원이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예개를 위해서 이런 질의를 한 겁니다. 상당히 의외고 놀랍지만 초선이기 때문에 이 소위 더불당의 수뇌부 부정선거에 깊숙이 관련된 수뇌부들에 크게 여러분들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구멍이 생겨서 이렇게 삐져나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주 젊은 분입니다. 38살 정도 되시고 어제 한 번 다뤘는데 이 내용이 여러분들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의 많은 변호사들 가운데 현장 4.15 총선거와 관련된 보존 증거 보존 절차나 재검표에 가장 많이 참여한 연장자 변호사가 권오용 변호사님입니다. 검찰 출신이고 고대법대를 나오신 분인데 여기에다 답을 하셨네요. 이소영 국회의원은 법무장관에게 법무부가 책임이 있는 4.15 부정선거 수사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마치 자기 소관이 아닌 것처럼 답변한 장관의 태도에 의문이 있습니다. 선거부정은 법무부 장관 소관이지 않습니까 검찰총장 소관이지 않습니까 제하고 관계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한 거죠 다만 이소영 국회의원이 선거의 공정성 문제를 심각한 민주주의 위협이라고 하면서 선거부정을 외치는 주장을 수사하라고 유도한 대목은 본인이 나름 내용을 검토한 법률가로서는 부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질문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소영 의원이 좀 젊으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조금 이렇게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좀 그렇게 좀 표현하는 자세가 조금 불손하더군요. 물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시원해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국무장관으로서 대단히 불성실한 태도로 한동훈의 4.15 부정선거를 물은 이유 이소영 국회의원이 이소영 국회의원이 깐죽거린다 이런 표현이 좋겠네요. 깐죽거린다. 저 머릿속에 금세 떠오르지 않았습니다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참 깐죽거리는 그런 자세로 답을 하두구먼요. 이렇게 이제 답을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아주 보기 드물게 3년 6개월 만에 국회 공식석상에서 민주당의 현역 국회의원이 입에서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수사 여부를 법무부 장관에게 묻는 그런 기이한 세상이 좀 정상적이면 전혀 기이하지 않지만 그런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녹취록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소영 의원 전직 법무부 장관인 한교환 대표께서 며칠 전에 라디오에 출연해서 한동훈 장관님께 굉장히 심각하고 진지한 제언을 들이시더라고요.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10월 31일인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소영 더불당 국회의원 처음 들으세요? 한동훈 장관님이 지금 출마하실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4.15 부정선거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중요한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이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직접 가보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황교안 전당대표의 라디오 발언입니다. 만약 부정선거가 밝혀지고 가짜 국회의원들이 밝혀지게 되면 우리 당에 큰 활로가 생깁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팩터 사실을 기반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과제입니다.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됩니다. 사전투피도 없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들리시나요? 동감이 되시나요? 이소영 국회의원이 물은 겁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직에 있는 분도 아니고 저랑 특별한 관계가 있는 분이 아닌데 그분의 말에 대해서 제가 예결이 석상해서 논평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장관의 여러분들 역할 가운데 하나가 공직선거에 대한 수사예우를 판단하는 것은 검찰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맡아야 될 그런 일이죠. 이소영 법 국회의원이 어쨌든 핵심은 사의로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이고 사전투표가 조작되는 얘기가 한교환 후보가 일관되게 주장해 오신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검찰과 법무부가 나서서 제대로 수사해야 한 요지를 제가 물은 것입니다. 장관님 사실 선거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일은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이고 국민들 입장에 선거가 조작됐다고 의심하면 민주주의의 근간인 흔들릴 수 있는 것이니까요. 장관님은 주변의 사유로 부정선거나 사전투표 조작을 실제로 믿는 분들이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한동훈 장관이 제가 여기서 그런 문제로 답을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겔위나 법무부 장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일입니까? 이소영 국회의원이 관련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사실 저는 한두 번 정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어마어마하게 이런 파격적인 내용이죠.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두 번 정도 전번에 이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김용빈 사무총장이 참 국회에서 이렇게 질의응답을 할 때 그때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현재 그런 이재명 당대표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이런 젊은 국회의원이 사전투표 조작을 부러짓는 사람들을 이렇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을 당신이 들은 적이 있느냐 김용빈 씨 안 모른다 그러면 이렇게 공병하는 사람이 이런 주장을 펼치는데 좀 강하게 입을 다물게 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봤을 때도 제가 참 이 양반도 철이 없구나. 그냥 지금 더불당으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이란 것은 일체 부정선거 선거부정 사전투표 조작을 입에 오르내리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젊은 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의식이 없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소영 씨 의왕과청이죠. 제가 오늘 어제 다뤘던 내용을 한 번 더 다루는 것은 이소영 국회의원의 의왕과천의 여러분들 선거결과가 이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가 이게 2020년도 4.15 총선에 의왕시 과천구의 차이값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의 득표일 그래프입니다. 6개 동에서 더불당 이소영 후보는 차이값이 최소 8에서 최대 13% 미래통합당의 심계용 후보는 최소 6%에 12%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대략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가 하니까 최대치를 합치게 되면 12.5%지 않습니까 이건 경기도 의왕시 과천시의 4.15 총선 지역구 선거에서 의왕시와 과천시의 사전투표 투표자 수에 대략 25%의 득표수 조작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직관적으로 정상적인 선거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신계용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훔쳐가지고 마이너스 처리하고 이소영 후보와 함께 대했는데 전체적인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만일에 과천시 의왕시에 관내 사전투표자 수가 100명이면 25명 25표만큼 조작을 한 겁니다. 12.5 5장을 마이너스 처리하고 12.5장을 더해준 이런 선거 결과가 나온 거죠.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라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검찰 수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후보별 득표수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리 전산 조작을 가지고 제조 생산 발표하지 않았으면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이소영 씨가 어떤 분인가 올해 38년 젊은 분이네요. 1985년생이고 성균관대학 법대를 나왔고 서울대학 대학원에서 환경법이나 이런 데 아마 전문가 모양입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38살이 아주 젊은 분이죠. 그래서 제가 급히 제야 전문가 함께 이소영 국회의원이 출마했던 의왕시 과천시의 선거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모든 선거에서 최종적인 결과물이자 가장 중요한 결과물은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하는 후보가 얻은 최종 득표수입니다.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그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10월 11일 강수부청장 보궐선거까지 8번 선거가 대부분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선거에 관한 특수지역인 호남권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전라북도의 일부 선거구를 제외하고는 모든 선거를 다 조작해온 겁니다. 누가 북조선선관위가 아니고 남조선선거관리비원회가 조작을 해온 겁니다. 이 선거는 권순일 선관위원장과 조혜주 선관위 사무총장이 진두지휘했던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의왕시 과천시에서 일어났던 지역구의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은 그냥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전국에서 일어난 것을 대표 사례이기도 하고 선거 사기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장악하기 위해서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부정선거를 어떻게 자행해왔는가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가 이소영 4.15 총선 의왕시 과천시 지역구에 소재한 더불당 후보의 선거 결과입니다. 저의 요청에 응해 가지고 제야 전문가가 딱 분석해서 보내준 결과가 바로 이 결과입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 결과는 4.15 총선 경기 과천시 의왕시의 사전투표 조작 실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표를 얼마나 훔쳤는가 하니까 미래통합당 후보인 신계용으로부터 신계용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0장을 훔쳤습니다. 그러니까 17312표 가운데 30%인 5194표를 훔치고 이 경우는 좀 독특하게 민생당 김성재 후보한테 또 30표를 훔쳐가지고 마이너스 7408표로 처리하고 그것을 고스란히 한 표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7408표를 여러분들의 이소용 후보와 함께 더해줬습니다. 누가 이렇게 더해줬습니까 북조선 인민공화국 선관위가 더해줬습니까 시진핑 지하의 중국 공상당 선관위가 더해줬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더해준 때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남조선 선관위가 이렇게 이런 짓을 한 겁니다. 30%씩 훔쳐가지고 더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총조작규모는 사전투표 득표수 54,422표 가운데 54,422표 가운데 7408 곱하기입니다. 그러니까 14,816표를 훔친 겁니다. 14,000 여러분들 816표를 조작해가지고 여러분들 이 소형을 낙선자에서 당선자로 만들어낸 선거가 바로 과천의왕시 선거입니다. 이 대한민국은 현재 선거에 관한 한 아프리카 이름 말라이 수준도 따라갈 수가 없는 아주 뭡니까 바닥 수준의 국가가 된 겁니다. 30%씩 조작값을 찾아온 겁니다. 제가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부정선거를 여러분 규명하는 그런 많은 노력들 가운데서 제야 전문가가 선관위가 조작해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가지고 찾아낸 득표수 조작에 선관위가 활용한 규칙 수학적 관계식이 그 소위 선거 조작범들에게 가장 빼앗은 부분이고 가장 부끄러운 부분이고 가장 숨기고 싶은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그 방법을 버리고 신종 사기수법을 이번에 여러분들 개발한 것도 결국은 이게 너무나 여러분들 그냥 제야 전문가의 분석과 공병호 tv의 노력을 통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입에 다 여러분들 까발리진 겁니다. 표를 어떻게 도덕질하는지가 그냥 리얼하게 다 뭡니까 이렇게 다 공개 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 7번 동안 재미를 많이 본 사전투표 득표수 빼앗기 방법 일명 조작값 방식의 사전투표 조작 방법을 남조선 선거 갈리비안회가 포기한 결정적인 이유는 다 여러분들 뭐죠 그냥 밝혀져 가지고 더 이상 쓰기가 힘든 지경이 됐기 때문에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신종 사전투표 조작 수법을 도입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미래통합당과 민생당 후보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0장을 훔쳐서 이소영 씨가 여러분 국회의원 된 겁니다. 특히 의왕 씨 과천 씨 같은 경우에는 당선자를 낙선자로 만들고 낙선자를 당선자로 바꿔버린 경우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보시는 이 위에 1번 2번 3번은 선관위 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분석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선관위 발표에 따르게 되면 이소영은 5만 8,936표를 총 득표수를 얻었고 신개용은 5만 1,555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약 여러분들 7,400표 차이로 이소영이 이겼다는 것이 선관위 발표 입니다. 양 후보 간 격차가 7,400표 정도가 났다 이게 선관위 발표인 겁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조작값을 사용해 가지고 득표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조작에 사용된 규칙 30%를 이용해 가지고 조작되기 이전 상태를 복원시킨 것이 4번 5번 6번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진짜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복원한 것이 4번 5번 6번입니다. 그럼 진짜 후보별 득표수에 바탕을 두고 총 득표수를 여러분들 보면 이소영 은 5만 1,528표 미래통합당 신개용 은 5만 6,749표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신개용이 5만 5,222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를 남조선선거 관리부위원회가 이소영이 7,400표 차이로 승리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그냥 투표자들이 투표 결과를 결정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남조선 선관위가 통합선거인 명부도 위 변조할 수가 있고 사전 투표 득표수도 조작값과 규칙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여러분들 득표수를 이동시켜 가지고 당선자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남조선이 되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그냥 남조선 공화국입니다. 그래서 남조선 선관위가 딱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의왕시 과천시의 4.15 총선에서 5,220표 차이로 미래통합당의 신개용 후보가 승리를 했는데 남조선 선관위가 조작값 30%를 이용해 가지고 득표수를 이동시켜서 이소영을 7,400표 차이로 승리한 후보로 만들어준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조작을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과천의왕시에는 모집단에 해당하는 총 투표자 수가 13만 7,073명입니다. 거기서 4박 5일 사이를 두고 두 개의 표본집단을 추출합니다. 사전 투표 투표자 그룹이란 표본집단 5만 4천 명 그다음에 4박 5일 이후에 당일 투표 표본집단이 8만 2천 명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여러분들 엄청나게 큰 모집단과 표본집단입니다. 그러면 표본의 수가 큰 경우에는 후보가 받은 사전 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과 총 득표율이 같거나 아니면 비슷해야 됩니다.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데이터를 어떻게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를 조작했는지 이소용 후보가 사전 당일 투표 득표율이 38%입니다. 사전 투표 득표율을 51%로 남조선 선관위가 13%를 플러스해 준 겁니다. 이건 미친 수치인 겁니다. 남조선 선관위가 선거 데이터를 조작하지 않고서는 사전 투표 득표 수를 조작하지 않고서는 절대 발생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이것은 조작제가 알고 싶어 하지 않고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작제가 사기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공병으로 사기꾼 이라는 욕하니까 조작제가 왜 사기꾼이냐 이것은 당일 투표 득표율과 사전 투표 득표율이 갖거나 일치해야 되는 것은 그것은 그냥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대들부에 해당하는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무식한 놈들이 용감하다고 이런 뭐죠. 당일 투표 득표율과 사전 투표 득표율의 13% 정도 차이가 나는데 선거가 정상이다 이렇게 하면 정말 정신병으로 가봐야 될 정도로 환자인 거죠. 신개용 미래통합당 후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이 41%입니다. 사전 투표 득표율이 10%를 빼앗겨 32%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게 되면 민생당 후보는 당일 투표 득표율이 16% 사전 투표도 14%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합치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3% 여러분 합치게 되면 마이너스 13%입니다. 두 후보한테 마이너스 13%를 하고 여러분들 더블당의 이소영 후보한테 플러스 13%를 해 준 겁니다. 동합 26% 정도를 조작한 거죠. 사전 투표 투표자 수의 25에서 26%를 조작한 선거가 과천의왕시 선거입니다. 정말 창피한 나라입니다. 국민의 많은 사람들이 대학 교육을 받았고 더블당의 국회의원들 가운데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가운데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들 가운데 대학 교육을 받지 않고 여러분들 헌재재판관이나 대법관이 된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런 여러분들 과학의 대들보에 해당하는 그런 모든 그런 여론조사와 자연과학과 여러분들 통계학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표본과 모집단에 관한 모든 부분을 관통하는 대수의 법칙을 이렇게 위반해 가지고 남조선 선관위가 그냥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을 여덟 번씩이나 해 가지고 여러분들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침묵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고 법무장관이고 검찰총장이고 국힘의 당대표인 겁니다. 이거는 뭐 천 퍼센트가 아니고 그냥 그 자체가 이런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4.15 총선의 과천의왕시 선거결과 분석은 그냥 4.15 총선 선거결과 분석의 대표 사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 조작을 해 가지고 송영길이 박주민이 여러분들 윤호중이 뭐 다 그렇게 해서 부정선거로 당선이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이 탄핵을 외치고 뭐 이렇게 야단법소를 띄는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뭡니까 맛이 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짜 국회의원에 대해 가지고 이제 배지를 달았는데 2024년 총선에서는 그럼 이소용 씨가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당연히 살아남습니다. 그 분석을 바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2024년 총선을 대비해 가지고 제야전문가가 만든 분석기법입니다. 위의회가 정상투표입니다. 4.15 총선의 정상투표. 4.15 총선이 정상조 이른들 이루어졌으면 신계용 5만 7천 이소용 5만 2천 이렇게 이러면 선거결과가 결정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4.15 총선에서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활용됐던 사전투표일 뻥튀기 방식 사전투표일 조작 방식을 사용될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지가 않습니다. 2024년 총선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사전투표일을 실제 사전투표일 보다도 7.5% 정도 뻥튀기력이 확보된 가짜 및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전부 더블당 후보에게 넣어주게 되면 이소용 후보가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느냐 똑같은 후보끼리 만든다고 가정을 해보게 되면 7.50%를 조작을 하게 되면 7.50%를 조작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신계용이 5만 7천 756표 이소용이 6만 6천 569표로 거의 9천표 차이로 승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작 앞에는 장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컨설팅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 함께 여러분들 들키지 않고 이소용 후보를 아슬아슬하게 여러분들 당선시켜주려면 얼마나 여러분 조작하면 되겠습니까 우리한테 제야전문가하고 공병호한테 여러분들 컨설팅을 맡기면 컨설팅도 해 줄 수 있습니다. 5%를 딱 집어넣게 되면 여기에 있는 모든 숫자가 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모든 선거구에서 선거구마다 얼마를 여러분 조작하게 되면 당선을 시킬 수 있는지가 다 여러분들 나오는 겁니다. 7.50% 이게 변수입니다. 여기에 7.50%도 입력할 수 있고 8%도 입력할 수 있고 5%도 입력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0월 10일에 실시했던 강수부청장 보고를 쓴 것처럼 실제 사전투표율 보다 7.5%를 뻥튀게 해가지고 확보된 가짜 및 유령 사전투표 자수를 전부 이소용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에 더해 주게 되면 압승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 2024년 총선에서는 우리가 250석을 달성하고 200석을 달성하고 국민의힘이 승리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원활하겠다. 그거는 조선왕조가 이런 몰락할 때 미국하고 캐나다의 젊은 성교사들이 한국에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런 인물 가운데 언더우드나 아펜젤러나 이런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이지만 그 당시 20대 말에 그야말로 점띠 젊은 그런 여성 남성 성교사들이 많이 왔고 여성 성교사들이 참 많이 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분들이 왔을 때 가장 놀라는 것이 서울장안 한양장안의 뭐죠 밤에 밤을 장식하는 것이 굿소리였잖아요 굿. 굿소리하고 그다음에 옷을 펴는 이런 방망이질 굿이 그렇게 성행했지 않습니까 200석이 되겠다 이것은 천지 신명에게 비나이다 이런 수준인 거죠.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은 후기 조선 사람들이 아니고 근현대 교육을 받은 현대인이지 않습니까 현대인은 뭘 합니까 과학을 활용해 가지고 사실을 규명하지 않습니까 과학적인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국민의힘은 대패입니다. 현행 사전투표제도가 유지되는 한 국민의힘이 이길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상당한 폭으로 여러분 승리한 신계용 후보가 억울하게 5,220표 차이로 승리했는데 억울하게 여러분들 패배한 것으로 억울하게 여러분들 낙선된 신계용 후보가 다시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 과천의왕시에서 여러분들 더 큰 폭으로 패배를 하는 겁니다. 아주 큰 폭으로 패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신계용 후보가 경쟁력이 있는 후보인데 이 후보가 이 정도로 패배할 정도 되면 경기도의 지역구 58석 가운데 한석을 건지는 겁니다. 국힘이 뭐가 되면 선거 4기 세력들이 10월 11일 가천 여러분들 강석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신종 사전투표 조작 방식인 사전투표일 뻥튀기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의 변조를 통한 사전투표일 뻥튀기의 7.5% 정도를 강석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여러분들 조작을 하게 되면 신계용 후보도 경쟁력이 있는 후보도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경기도를 전체들 분석해보게 되면 58석 가운데 한석 정도를 국힘당이 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후제 방식의 그런 사고 방식에서 탈피해 가지고 이렇게 과학적이고 수량적인 분석을 통해 가지고 절대로 향후 5개월 내에 사전투표에 대한 개선이 없으면 가능성이 없는 거죠. 국힘이 패배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냥 대한민국 사람들이 노예가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제어하거나 정권 교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권력을 장악한 자들은 철두친맥의 국민들을 수탈할 겁니다. 권력의 속성이 그런 겁니다. 우리 그룹에 속하지 않는 외부자들은 그냥 수탈의 대상인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지 않습니까 선거를 빼앗긴다는 것은 남조선의 이런 새로운 계급이 탄생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 새로운 계급들은 계급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국민들을 수탈과 약탈의 대상으로 결국 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제가 예를 들면 사적인 욕심이 있어 가지고 누구를 까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과장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 분석 툴이 2024년 총선이 끝나고 여러분들 선관위각 후보별 특표수를 발표하면 바로 뭡니까 분석 작업을 해가 전국을 다 분석할 수 있는 분석 툴인 겁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5%를 조작했는지 7%를 조작했는지를 다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발표하는 거 아니까 실제로는 23.17%의 여러분들 실제로 사전투표율이 23.17%인데 7.5%를 대가지고 국민들에게 뭐라고 발표하는 거 아니까 이번 선거는 역대 선거 가운데 최고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30.67%로 발표를 할 거라는 이야기죠. 실제로 23.7%인데 이런 방식을 사용할 거라는 겁니다. 이 방식을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이 방식을 그대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한 거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실제 사전투표율이 15% 그 다음에 거기에서 뻥튀기가 7.5% 더해가 22%로 여러분들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에서 선거 부정을 했니 안 했니라는 부분들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거 부정을 했고 선거 부정을 얼만큼 했고 다 밝혀진 겁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소위 불법적인 선거를 개혁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지 선거 부정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그거는 이제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갑재 씨가 지금 와가지고 선거 부정이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정신줄을 놓았거나 아니면 뭡니까 정신병원에 가봐야 될 사안인 거죠. 이렇게 다 밝힌 겁니다. 이거는 수학을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깨끗하고 사심이 눈을 안 가린 사람이면 다 알 수 있는 사실인 겁니다. 정상적인 투표를 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위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야 전문가가 큰 기여를 한 겁니다. 이런 분석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2024년 총선에서 어떻게 분석할지 우리는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내일이라도 여러분들 내일 바로 내일 바로 내일 뭡니까 총선이 실시가 되더라도 내일 저녁에 분석을 다 해가 국민들에게 드릴 수 있는 그 전에는 분석을 할 수가 없죠. 왜 그러니까 그 분석의 원재료가 되는 후보별 득표수가 발표가 돼야 되니까 나라는 나라가 아닙니다. 정말 나라가 이렇게 타락할지는 저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선거를 도독질할 특정 정당이 정당 보조금을 수백억 받는 정당이 정당에 속한 일군의 세력이 이렇게 부정선거를 자행할지도 상상을 못했고 이런 부정선거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분무부 장관 여당이 다 침묵할지도 여러분 상상을 못했고 대법관들이나 헌재 재판관들이 이걸 다 덮을지도 상상을 못했고 언론계가 다 이걸 뭉갤지도 상상을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가 그냥 골로 가더라도 하나도 희양한 거 아닙니다. 왜 너무나 부패했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부패한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선거는 그 나라의 모든 것입니다. 그 나라의 알파이고 이런 오메가입니다. 처음이다. 끝입니다. 선거를 도독질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악행이 다 합리화 될 수 있는 사회라는 겁니다. 그게 이런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여러분들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광고를 하나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제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정말 더 이상 밝힐 수 없을 만큼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2017년 대선부터 모든 것이 다 까발뀌졌습니다. 그것이 부정선거 해부실인 도독놈들 1권에서 5권으로 이런들 발간이 됐습니다. 1권과 2권은 1권은 총론이고 2, 3권은 대통령선거를 다뤘고 4권은 4.15 총선 5권은 지방선거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소위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노력에 지지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이 책이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달 전부터 공병호 tv가 알리기 시작한 한국인이 쓴 아주 보기 드문 세계역사에 대한 통사 고대사로부터 건 현대사까지를 다룬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도 여러분들이 좀 묵직한 책입니다만 한 번 도전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2023년도 11월 11일 토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미루어보면 대개 이제 한국인들이 좀 이렇게 분쟁적이죠. 다른 민족에 비해 가지고 내분이 좀 심하고 조금 분쟁적인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체로 인간이 갖고 있는 속성 가운데 정오심과 이기심은 참 제거하기가 힘든 그런 인간적 특성 가운데 속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나 어떤 집단이 다른 어떤 대상에 대해서 정오심이나 이기심을 갖게 되면 아무리 선행을 베풀더라도 그런 정오심이나 이기심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지금 이제 더불당이 오늘 제가 표현한 것처럼 더불당이 본격적으로 탄핵 작전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든 간에 총선 이전이라도 탄핵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철두철미하게 방해하고 흔들어서 정치적 이득을 극대화하겠다 이런 움직임을 본격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윤 대통령은 본인들이 정도를 걷고 선행을 베풀게 되면 더불당 사람들이 특히 친명계 계통 사람들이 지금 현재 더불당의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친명계 사람들이 대체로 이렇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속성을 좀 받아들여서 좀 제대로 자신들에게 대우를 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지금 이제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 어떻든 윤석열 정부의 철두철미하게 괴롭히고 흔들어 가지고 정치적 이득을 극대화하는데 탄핵 작전을 구사할 것이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미뤄보게 되면 총선 직후에 대통령을 향한 직접적인 그런 탄핵 움직임이 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더불당 내의 친명계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그런 검찰 수사와 지금 사법 재판 과정 자체를 본인들의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철두철미하게 피해의식을 가지고 상대방에 대한 그런 정오심과 이런 부분을 투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참 한국에서 벌어질 그런 상황이 염려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친명계의 사람들은 과거에 우리가 익숙한 그런 민주당 그런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당권을 지고 국가권력을 장악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는 너무나 명약관화한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 보도를 보게 되면 민주당 내부 에서도 비명계에 속하는 이상민 의원이라든지 조응천 의원들 같은 분들이 아주 조심스럽게 숨이 탁탁 막힌다. 마치 공상당과 같은 그런 조직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자비나 이런 부분을 기대하기는 참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시게 되면 586 운동권들의 정신세계를 엿볼 수가 있고 친명계의 세력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가 이런 부분을 아주 리얼하게 드러낸 사건이 바로 송영길 전 당대표가 출판기념회에서 행한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린놈을 탄핵해야 된다. 어린놈을 탄핵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어린놈이라는 것은 한동운 법무장관입니다. 여러분 대체로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쓰지 않죠. 아무리 여러분들 적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공작을 해야 되더라도 이런 표현을 대부분 사람들은 쓸 수가 없습니다. 어린놈을 탄핵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용하는 그런 언어 그리고 단어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정신세계를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단어는 조폭세계나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당대표를 지냈던 송영길 씨의 정신세계를 여가 없이 드러내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무리 밉더라도 한나라의 국무장관이기 때문에 나이를 가지고 어린놈이 어떻고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송영길 씨의 수준이고 송영길 씨의 교훈이고 이것이 현재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친명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신세계이자 세계관이자 인간관인 거죠. 저는 고저히 상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송영길 씨하고 저하고 연배 차이를 해봐야 서너 살 정도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은 절대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어린놈을 탄핵해야 된다. 어린놈이란 표현도 이러면 늘 놀랍지만 탄핵해야 된다. 돈봉투 의혹의 송영길. 본인 출판기념회에서 욕설과 막말을 드러내다. 그런 한 번 정도부터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절제될 수가 있지만 이렇게 대중들이 모이고 출판기념회에서 다소의 이름들 감정이 고향된 상태에서 드러내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그런 속내를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동훈이 어린 놈이 반드시 탄핵해야 된다. 이것을 보고 윤석열이 이 나이 든 놈이 반드시 탄핵해야 된다는 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총선 직후에 대한민국 상황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를 지금 보면 그냥 예형연습 내지 예고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공병호 tv를 통해서 여러 번 강조한 바와 같이 2024년도 4월 총선은 얼마 전에 마무리됐던 10월 1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재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그냥 예형연습 을 한 것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동훈이 어린 놈이 반드시 탄핵시켜야 됩니다. 이런 정도의 표현을 송영길 씨가 사용한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총선 직후에 윤석열은 어떤 경우도 반드시 탄핵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고요. 국민의 이목은 전혀 여러분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왜 선거를 장악하고 선거에서 압승을 했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여러분들 제어나 견제 기능이 한국사회에 작동될 수가 없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씨가 올해 60이네요. 저하고 한 두세 살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한 동훈을 반드시 탄핵해야 된다. 이런 건방진 놈이 어디 있나. 이 어린 놈이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 300명 자기보다 인생 선배일 뿐만 아니라 한참 검찰선배를 조롱하고 능멸하고 있다. 이 소위 더불당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아주 피해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피해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세상 살면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났겠지만 제 경험이 일반화하는 데서는 좀 한계가 있겠지만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 자격지심이 강한 사람은 어떤 종류의 여러분들 선행을 베풀거나 아니면 구제를 행하더라도 그걸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송영길 씨의 소위 정신체계 깊은 바닥에는 어마어마하게 강한 바로 피해의식이 있는 거죠. 이런 놈을 그냥 놔둬야 되겠나. 내가 물병이 있으면 물병을 머리에 던져버리고 싶다. 물론 자기 편들이 다 모인 그런 장소기 때문에 아마 송영길 전 당대표가 다시 감정이 좀 개강이 된 상태일 것이고 또 본인을 향한 그런 수사망이 점점 이렇게 조여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그런 표현이 좀 흘러 넘쳤다 이렇게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기보다 여름 나이가 한 4, 5년 정도 아래라고 해 가지고 어린 놈이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특정인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2024년 총선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이를 아주 생생하게 증언하는 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한 번 여러분들 돌파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시켜 가지고 탄핵이 가결이 되게 되면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180일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럼 6개월 동안 업무가 거의 정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법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어떻든 뭐죠 윤석열 정부를 흔들어 가지고 국가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그것을 본인의 정권 탈취를 위한 정당한 그런 일종의 사유나 이유로 삼고 싶다 이런 거죠. 지금 이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방탄 국회를 거쳐 가지고 방탄 탄식을 거쳐 가지고 이제 이재명에 대한 검찰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 검찰을 향한 그런 탄핵 여러분들 지금 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이번에 이제 뭐 조금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잠시 소강상태에 들어갔지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이동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여러분들 탄핵을 시켜 가지고 그러면 내년 4월까지 여러분들 한 5개월 정도 시간 동안 방송통신위원회의 모든 종류의 업무 진행을 여러분 스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직무 정지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들 본인들의 4월 총순 대성을 위한 그런 방송을 여러분들 장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이동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탄핵하는 이유는 민주당은 168석으로도 누구든 언제든 탄핵소추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위원장이 탄핵소추가 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6개월 가까이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내년 총선 때까지 방통위원장의 업무를 할 수 없게 되고 방송통신위원이 한 사람밖에 남지 않게 되는 방통위는 마비됩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2024년 총선 때까지 방통위를 마비시켜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송환경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4.15 총선이 여러분 끝나고 난 다음에 한 200석 정도 이상을 갖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보나마나 여러분들 뭡니까 그냥 탄핵을 시켜서 기본적으로 180일 정도 끌어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냥 흔히 내다보이는 겁니다. 여기 그러니까 직무정지 노린 이재명 수사검사 탄핵 발의 헌법농단이다. 아무리 아우성을 치더라도 선거가 장악되는 상태에서는 꼼짝 달성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나라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정말 긴급한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조한 바와 같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고 실제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전투표자 수하고 그리고 가짜로 선관위가 발표한 발표 사전투표율 격차 사이에 사전투표자 수,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확보한 다음에 그걸 쑤셔 넣으면 더블당국에 쑤셔 넣으면 200석을 훨씬 넘긴다는 전망을 여러 차례 제가 강조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강서구청장 선거처럼 사전투표율을 7.5%를 조작하게 되면 전국에서 가짜 및 유령 사전투표자 수 329만 명을 여러분들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더블당 후보에게 전부 다 집어넣게 되면 국힘당은 50석, 더블당은 194석 이게 지역구입니다. 그리고 비례대표를 합치게 되면 더블당이 214석까지 차지할 수 있고 사전투표율을 좀 낮춰가지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보다도 5% 정도 조작을 하더라도 전국에서 220만 표를 확보한 다음에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이 여러분들 가짜 및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전국에 329개 선거구마다 여러분들 쑤셔 넣게 되면 그러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203석을 확보한다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총선이 이렇게 해서 이런 예상대로 돌아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 한국 사람들은 찍소리를 할 수 없는 거죠. 선거를 장악해가지고 권력을 만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어떤 선거에서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한 5개월간 나라가 거의 종착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한국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금까지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루는데 제야 전문가의 협격한 공 외에 또 제야 kc가 여러분들 이 엑셀 작업을 통해서 많이 도움을 주셨는데 어제 앞으로 2024년 총선 이후에 전개될 상황하고 총선 상황을 이렇게 전망을 해가지고 하나의 도표로 만들어서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결론의 중앙에 있는 이 표입니다. 이 표가 여러분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5개월 후면 대한민국을 완전히 먹을 수 있는데 절대로 더블당 사람들은 200석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200석 이상을 확보하는 것은 선관위와 부정선거 조작자의 치상과제이자 지령이자 절효의 기회인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이고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11월 11일날 11시부터 1시 광화문에서 큰 집회가 열리 있는데 현재로서는 얼마나 비중 있게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룰지 궁금합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초일기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2017년 대선부터 시작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더블당이 주도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실무를 맡았던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에 의한 선거장악 프로젝트가 거의 완성이 된 것이 2023년도 10월 10일 강수부청장 보궐선거입니다. 특히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역대 7분의 공직선거에 사용됐던 낙선시켜야 될 상대방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훔쳐서 마이너스 처리하고 이것을 훔친 것만큼 더블당 후보에게 더해주는 플러스 처리하는 이른바 조작값 방식의 사전투표 조작방법을 도입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너무 공지의 사실이 됐기 때문에 신종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기술을 도입해 가지고 상당한 압성을 거뒀습니다. 이번에 도입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기술은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선거관리위원회 핵심 관계자 외에 일명 통합선거인명부 사전투표 선거인명부의 위의 변조를 통해 가지고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고 여기에서 확보된 가짜 사전투표자수를 전부 다 더블당 후보에게 더해주는 사전투표 부풀리기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기술이 처음으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선을 보였습니다. 이 방법은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시연을 거쳐 가지고 저와 제야 전문가가 예상하기로는 2024년도 4월 총선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봅니다. 이 방법은 기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훔치는 방식에 비해 가지고 이 소위 선거조작범들이 초기에 기획한 결과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상당히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 방법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시운전을 했고 압승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조치 사전투표 제대에 대한 통합선거인 명부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또 사전투표에서 qr코드에 이런던 인쇄를 금지하거나 또 투표지 불기를 금시하거나 그다음에 수개표를 하거나 이런 아주 특단의 조치가 지해지지 않는 한 2024년 총선은 바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송영길 씨의 정신세계를 엿보는과 동시에 지금 더블당의 당권을 확고하게 장악하고 있는 신명계의 그런 정신세계 그리고 그들이 4.15 총선 이후에 갈고 갈건 소위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방법을 가지고 2024년 총선까지 그리고 총선 이후에 대한민국 전국을 어떻게 장악하고 대한민국 체제를 어떤 식으로 무너뜨릴 것인지를 아주 확연하게 보여주는 거죠. 거두절미하고 선거가 특정 세력에 장악이 되는 것은 그 나라의 선거를 장악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의 새로운 계급이 탄생하는 겁니다. 조선왕조의 계급이 여러분 타파가 되고 난 다음에 가보경정이죠. 그 이후에 일제치아를 거쳐가지고 우리가 시구했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여러분을 몰락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계급이 만들어지고 그 계급을 중심으로 국가를 주도하는 그런 체제를 우리가 아마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부정 문제는 한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외부의 적들로부터 침략을 제외하고 나면 가장 큰 도전과제입니다. 이렇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눈을 감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가시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눈을 감을 수 없는 일이고 눈을 감아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본인은 이제 여러 가지 또 사연이 있는지 이유가 있는지 대통령으로 책무를 저버릴 수 있을 정도의 부정선거에 함구하는 그런 결정을 윤 대통령이 아마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이익하고 일반 국민의 이익은 완전히 배치가 된 거죠. 원래 정상적인 국가라고 하면 국민의 이익과 대통령의 이익이 일치가 돼야 되는 거죠. 일치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학교나 경영학 분야에서 오랜 그런 연구주제가 주인 대리인 문제지 않습니까 프린스펄 에이전트 프로봄이란 거지 않습니까 전문 경영인에게 여러분 주주들이 권한을 위임할 때는 전문 경영인이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권한을 위임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변심을 해가지고 전문 경영인이 주주의 이익과 다른 의사결정을 내리고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경우가 자주 관찰이 되기 때문에 주인 대리인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지 않습니까 한나라의 대통령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어렵게 대통령을 만들어서 권력을 줬는데 대통령이 본인의 안의의 이름 더 비중을 두가지고 국민의 안전과 안의를 무시하고 자기의 이익과 안의를 더 챙기는 경우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선거 문제에서 발생한 거죠 제가 여러 번 강조한 바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룰 가능성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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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다고 봅니다 그래서 불쌍한 국민들이 돼버린 겁니다 참정권이 박탈이 된 거지 않습니까 과장이 아니고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를 침묵하는 것은 곧바로 대통령께서 국민들을 일당 지배체제 선거를 장악한 특정 정당에 의해 새로운 계급이 탄생하고 국가가 여러분들 국민을 노예로 삼는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연구집권을 통해서 국민을 노예로 삼는 그런 이런 체제가 출범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또 가슴 깊이 여러분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국민들이 그냥 노예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 부정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인 사람들은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의 지도자들이 다 침묵하는 것을 엄청난 사건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것은 곧바로 국민의 이익과 대통령의 이익이 완전히 뭐죠 갈라서는 계기고 국민과 여러분 대통령의 신뢰가 완전히 나누어진 것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윤 대통령이 재인기관 절대로 여러분들 뭐죠 부정성을 탓지 않은 것을 뜻하는 것이고 그건 곧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권력의 독주나 폭주를 제어하거나 막을 수 있는 선거에 대한 그런 부분을 완전히 뭐죠 장악력을 상실해버린 심하게 해야 하는 뭐죠 일당 지배체제가 되는 겁니다 새로운 계급이 탄생하는 겁니다 북조선하고 남조선이 뭐가 그렇게 크게 다를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체제가 되면 지금 이렇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 너무나 과하다 하지만 이런 견해에 동의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며칠 전에 실렸던 문화일보의 전면 5단 통강호입니다 부정선거 방치 윤 대통령 헌법수호자 맞습니까 사전투표 전자개표 부정선거 그냥 두고 민생공략 당혁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헌법수호자의 역할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대통령이 헌법 제66주가 규정하는 대통령의 책무를 완전히 포기해버린 겁니다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그냥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다 철회라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네보고 그거 하라고 한 게 아니다 네보고 사우디가 하라고 이러면서 세일자라고 한 게 아니고 우리는 네가 검사 출신이고 네가 여러분들 뭐죠 예 검찰총장을 지냈기 때문에 네가 다른 건 몰라도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선거정의를 실현하는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로 포를 준 건데 그걸 배반해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사기를 쳐 사기를 친 거죠 사기를 친 거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를 방치하는데 윤 대통령 헌법수호자 맞습니까 아닌 거죠 여러분 제가 하나도 과장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정선거 수사와 처단 없이 내년 총선거 실시 불과합니다 그냥 그래도 깔아뭉개겠죠 네가 별일 있나 우리가 깔아뭉개하면 깔아뭉개는 거지 현 중앙선관이 당장 해산하고 행안부가 전면 수개표로 선거 관리해야 됩니다 국민개혁국민운동본부 이런 자유교양재단 4.15 부정선거국 두 본 고문단 의장은 노재봉 전 국무총리인 겁니다 나라가 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권력교체 가능성이 전혀 없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게 북한하고 뭐가 다릅니까 중국하고 뭐가 다릅니까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것을 누가 용인하고 있는 겁니까 윤 대통령이 용인하고 있는 거죠 제 이야기는 하등의 사심이나 감정 없이 그냥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침묵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참정권을 박탈당한 상태로 노예신분으로 전략하는 일당 지배체제의 지배를 받는 것을 용인 묵인 방조 협력 부역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대통령이 아닌 겁니다 대통령 직무를 버린 겁니다 국민들을 배반한 겁니다 지지자들 뭡니까 이게 사기를 친 겁니다 이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이거는 무슨 타협뿐만이고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대패할 것이고 국민들은 더 이상 참정권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이 수십 년이 될지 수백 년일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그 점을 저는 애통해야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11월 11일 광화문 집회가 오늘 열리는데 시간을 좀 내실 수 있는 분들은 효과가 어느 정도 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푸라기로 잡는 그런 심정으로 다 모든 분들이 좀 사심을 내려놓고 나라를 구하는 그런 기체 아래 다 힘을 합치면 좋은데 사람들이라는 것이 다 또 나름대로 자기 이익들이 다 있으니까 통일된 목소리를 내기가 참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 나라가 근현대사 전체를 통해 가지고 가장 여러분들 6.25 전쟁 이후에 가장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 같습니다 총 한 방을 쏘지 않고 체제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지금 부정선거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고 그냥 총 한 방 쓰지 않고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국가를 접수하는 사건을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공병호 tv가 엄청난 탄압을 통해 가지고 성장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그냥 이걸 몸을 던지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게 그냥 없어지게 되면 할 수 없는 거다 그 정도 각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기회가 없을 겁니다 아주 힘들 겁니다 다음에 이런 것을 찾기가 뒤집기가 힘들 겁니다 그런 역사적인 길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 본인이 그런 결정을 내리게 국민의 뜻과 다른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은 너무나 참 애통하고 도저히 용수받을 수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로운 콘텐츠를 갖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건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적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역사입니다